민주당에서 오랜만에 김남국 의원 얘기를 좀 겨냥한 의원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뉴스에 라이브 시간에 오랜만에 등장을 하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이 의원 가운데 김남국 의원을 겨냥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른바 친명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솜방망이거나 아니면 온정주의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는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완전히 도덕적인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민주당이 단호한 대처를 못하면서 더 불만이 커져갔다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의를 하면서 잘못된 과거의 관행과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혁신이다 그것이 통합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들으신 이원욱 의원의 목소리는 과거에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한창일 때 했던 얘기인가 아닙니다 오늘 목소리입니다 이원욱 의원이 오늘 저희 채널A 유튜브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얘기인데 이원욱 의원의 주장의 요지는 민주당의 신뢰 회복의 해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 제명시켜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오늘 한 거예요 조상규 변호사께서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패널로 김남국 의원 관련한 출연을 상당히 많이 했던 사람이긴 한데요 사실 수사심의위원회 회의 들어가 봐도 코인 수사에 큰 분기점을 만드신 분이 김남국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의 평가는 국회의원으로서 윤리도덕적인 파트와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처벌받는 파트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처벌받는 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꾸러지처럼 잘 피해갔다 법의 맹점이나 그다음에 입법 공백 상태를 상당히 잘 활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뒤에 특별법들이 계속 만들어졌거든요 그것만 봐도 당시의 입법 공백 상태를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활용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김남국 의원은 뭘로 단제를 해야 되느냐 국회의원의 윤리, 징계 이 부분으로 단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후원금을 확보한 가난코스프레 그리고 청년들이 코인 투자로 모든 전재산을 탕진하고 있을 때 본인은 수억 원의, 수십억 원의 코인 거래를 하면서 가난코스프레를 통해서 후원금을 채운 그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 윤리심사,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제명 의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윤리특위에서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 또한 또 지연된 정의가 되는 것이죠 의원 임기 다 채우고 나서 무슨 결정을 한 듯 의미가 있겠습니까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자, 이원욱 의원 최근에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가 경기도 화성입니다 화성 지역구 사무실에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개딜들이 막 몰려가서 시위도 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원욱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소신 발언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원욱 의원이 김남국 의원을 겨냥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고요